와 신세계야 빨리 가자 조금만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분량을 좀 뽑아두고 싶긴 한데 나중에 킬라면 좀 번거로워서 그래도 이제 시간이 없는거 어쩔수 없기 때문에 노편집으로 와도 되겠어 이렇게 눈반만 있다면 다 편집해버릴거지만 아 여기 거기잖아 헤어졌던데 아 여기서 연결해놨나보다 마지막화 때 여기 건너편 가봤었죠 제가 뛰어서 완전히 웹을 막 바꿔놨어 완전 이제 이제 설정상 리그모어랑 빠이빠이 했던데 건너편이라는 설정이고 실제로 이제 완전히 다른 맵이죠 이동이 된 볼까? 어 쟤 기분 좋은데 모두 진짜 잘 만드는데 아이고 저기 공적인 업무로 공적인 업무로 부르마를 방문하러 왔다 여기 통행증 여기 시체같은거 있어야되는거 아니야? 못들어오게 막 다 죽여버린다며 여기서 칼로 배버리는게 아니라 끌고가서 죽이나? 무기를 뽑으면 안된다 아 뽑아도 뭐라고 안하네요? 들어간 다음 뽑으면 안되나? 어 장비 나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뽑으면 안된다 여기서 이제 뽑으면 안된다 아 여기서 죽이나 보다 이렇게 뭐라고 안하네? 뭐 어떻게 된거냐 이거 다 이제 그 걔네들한테 불법으로 들어온 애들 이렇게 죽인거 같은데 야 너 여기서 생활하는거야? 너희도 극한직업이구나 야 이거 어떻게 사냐 이런데서 손가락 다 잘려나가겠다 얼어가지고 떨어져나가겠다 뭐 뭐 뭐야 간다 뭐 쟤네는 뭐 어찌됐건 뭐 좀 그래도 법대로 한거기 때문에 보내준 보내준 애들이 잘못한거지 그쵸? 건들지 않겠습니다 질지도 모르고 아 외비 엄청 넓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네요 절로 가는거네 절로 여기 길이 있네 울타리가 있네 진짜 아무것도 없다 야 진짜 아무것도 없다 야 어우 저긴가보네 길 따라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길만 있었어요 가죠 구르마 발견 구르마 발견 말이 뭔가 탈수있네? 딱히 별건 없을거 같고 맵이 워낙 이제 방대할거 같으니까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아 얘넨 뭐야 아 일로 오는거야? 경비병과 이야기하기 통행증 저기 넘어갔으니까 통행증이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경비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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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슨 무슨 발더스게이트니? 말로 설명해주니? 마커 찍어 여기는 들어갈 수 있나? 안들어가 나를 쫓아오네? 아 문 열렸습니다 아 야 애들이 뛰어 애들이 저렇게 있고 뛰어다닌다고? 이 날씨에? 미친놈들이네 선술집 아 이거 솔직히 맵을 다 이제 구경하는거는 솔직히 좀 너무 오래걸리기도 하고 적당히 보겠습니다 한번 싹 쿨터는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개인적으로 아이템을 바꿔입고 싶거든요 이 동네로 선술집에서 팔거 같진 않고 대장간으로 일단 지나가라 그랬으니까 대장간도 있겠죠 와 이거 뭘 해도 썸네일인데 대 대 대 대 대 화마 화도 안되고 그냥 판매도 당연히 안되겠지 경비가 많아 아우 눈아퍼 어우 전사 길드? 마법사 길드? 야 마법 알려주세요 시로들의 마법 내놓시오 어 막혀있네? 안 지나가죠? 어어 뭐야 어? 이거 이거 완성된 모드거든요? 어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어어 어어어어어 장비부터 갈아입자 썸네일 찍게 야... 나... 너 사람 없냐? 무인도시야? 뭐야...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 책장에 책 없는 것 봐 아! 침대에 주인 없는 것 봐 뭐야 아아 전사길드 보호가죠 어 전사길드는 사람이 있어 이게 뭐 어떻게 된거야 왜 법사길드는 없는거야 아 왜이렇게 어두워 찜질방 수면방이야 뭐야 불도 안 켜놔 어디 로가리좀 까볼까 대화가 안됩니다 가져가도 되네 아 외지인한테 후하구만 일어나지마 내가 가져가긴 했는데 앉아있어 대장깐 따라서 가라 그랬죠 갑시다 여기 올라가면 된다 그랬나 구경좀 하고싶은데 아웃워드하는 느낌이야 버그 도시랑 비슷한데 느낌이 오우 오우 이야기할게 있어서 왔습니다 가디언 제너럴 오우 가디언 제너럴 가디언 제너럴 4년만에 불리는거죠 카시우스 군단 소속이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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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딘 안계십니다 시군 만나러 왔는데 야아 시군 외모 바뀌었으려나 궁금한데 아 솔직히 시군정도면 바꿔줘야지 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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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